어제 오후 6시쯤 부여에 있는 롯데리조트에서 시설관리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5개의 고압수변전실에서 작업을 하다 감전돼 숨졌습니다. 부여 롯데리조트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업장으로 노동부는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또 지난달 초 당진 대주중공업공장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치료를 받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사고가 난 지 20여일 만에 숨져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